정민지 안녕하세요 나상우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나상우 거짓말쟁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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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PPL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런 거 찍으면 목 푸는데. 못하겠다. 여보세요. 홍규 형. 이말로 운동해 주세요. 고구마 깡. 새우깡.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좋은 새우깡이에요. 저 새끼야 형. 이틀 잘 쉬었을 거고 진규 선생님하고는 이틀동안 계속 소통하고 나오기 전까지 소통했어. 우리가 두 경기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4위지. 상대는 3위고. 그냥 이번 한 경기. 이번 주 이 경기가 그냥 결승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있지. 그냥 다 쏟아 부어 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순위를 바꿔놔야 돼. 우리는. 비교도 안 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만큼 그것보다 더 얹어서 좀 준비 과정들. 이 훈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야 돼. 이번 주에.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어느 하나 딴 생각 갖지 말고. 경기 준비하는 데 꼭 집중해서. 무조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순위를 무조건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자. 오케이.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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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з다. 와. 멈춰. 정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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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아아… 어이옰! 자아! 아아.. 오이! 오케이! 한 번에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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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쨋… 오케이 두 팀! 여야 여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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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이스 6,7,8 4,9,10 1,2 6,7,8 9,1 1,2 좀 짧은 거리에서 계속 우리가 소유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할 수 있도록 할테니깐 1,2 1,2 1,2 1,2 1,2 1,2 1,2 1,2 1,2 서서 맞지 말고 서서 맞지 말고 2자 공장하자 아 나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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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2 1,2 1,2 1,2 1,2 1,2 2,2 압박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They need to go press and block the ball. Yes! Yes! Give it, give it, give it! Yeah, go! Give it, give it, give it! He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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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mistake! Yeah, go! We need to focus! Yeah, go! Yeah, go! Okay! Good!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Come on,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thre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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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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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hit! Hey! You're happy, three, three! 와! 이제 완주 진야 스윗 상철 선수 와아 에이! 고! 고! 에이! 고! 에이! 아 또 또 또 또! 에이! 홍기 쌤과의 레스 최고예요 레드! 고! 에이! 고! 에이! 고! 에이! 고! 레드! 어이! 브라보! 잘 될 때는 다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또 각자 뿔뿔이 절대 안 돼 위기가 분명히 언젠가는 오잖아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고 90분 동안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국 밖에서 도와주는 걸 할 때가 있어 결국 선수들이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저를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집중해주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비가 계속 올 거야 그러니까 몸 관리돼 특히 몸 관리 잘 해줘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에이! 고! 아 이 Про Although 회유 준비는… 어이! 아이고 뭘 아니야 pega 셀서 좀ental 헷 아 상대 강 중국 doct 가운드ろう 레플ır 서 미국 그녀 대 poderia 재 좀 더 집중하자고, 말도 많이 하고, 어린애들 말하고, 어린애들 틀어 올려야죠. 내 풍선이 지금 다 해야 돼? 매일부터 말 많이 하고 준비하자고. 우리 안에서 일화를 잘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나가서 우리가 잘 하실 줄 알지? 내일부터 좀 올리자고, 운동할 때도 올리고, 내일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올려주자. 그래야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가주자. 알았지? 네. 좋습니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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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